안녕하세요 프랜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세계가 C19로 듣도 보도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많은 생명을 잃었고 백신 개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백신 개발을 화이자가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는 새로운 슈퍼 박테리아가 등장하면 갑자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어떤 항생제도 효과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슈퍼 항생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이 이미 2년 전부터 남극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남극에서 진행된 슈퍼 항생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벌써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도전에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홍콩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속출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 속 진균 질병은 어떤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어서 시사율이 최대 60%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과학의학 경제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원인 10가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3위가 항생제 내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국 영화 연가시, 감기 등이 모두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종 기생충과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입니다. 올해는 18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9.8로 OECD 25개국 평균인 18.6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 수준이며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38.3%로 높은 편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성 질병을 통제하려는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항생제도 듣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매년마다 약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50년에는 매년 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천연 항생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존 항생물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만 발견되었을 뿐 아직까지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는 항생물질은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의 항생제 개발진들은 슈퍼박테리아의 성질에 대한 분석과 슈퍼 항생제 개발에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슈퍼 항생제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연구소들은 슈퍼박테리아의 성질을 분석해서 확산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밝혀진 미생물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아마존 밀림을 뒤져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한 미생물에서 슈퍼 항생제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슈퍼 항생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기 미생물에서 새로운 항생제 물질을 찾는다라고 도전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에서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슈퍼 항생제를 연구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기관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슈퍼 항생제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고 올해부터 세계 유일하게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실험실에서 기존 미생물로 계속 실험을 하거나 아마존 밀림 지역이나 깊은 바다와 첩첩 산중을 뒤지면서 새로운 미생물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도 않은 남극에서의 미생물 연구에 뛰어든 것입니다. 한국은 극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슈퍼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슈퍼 항생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극지 연구소는 2018년부터 2년간 사전 연구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항생제 후보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극지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2018년에는 혈액 동결보존제 2019년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극지 연구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125억 원을 투입해 슈퍼박테리아 대응 후보물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온성 효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극지 미생물을 탐색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극지 연구소는 이미 추운 극지에 사는 일부 미생물에서 기존과는 다른 항생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올해부터 매년 최소 3종의 새로운 미생물 항생물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미 3종을 찾은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남극에서의 미생물을 연구 개발한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열정과 투자로 남극과 북극에서의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에서 연구기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가 있으며 가까이는 아르헨티나, 러시아, 칠레, 우루과이, 폴란드, 중국 총 8개국의 상주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새로 건설한 장보고 과학기지는 60여 명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이며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독일기지 등은 하계캠프 기지로 활용되는 비상주기지입니다. 북극에는 10여 개 국가의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산과학기지는 비상주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극과 북극, 극지에서 새로운 연구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쇠빙선 아리온호보다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쇠빙선 건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북극과 남극의 자원 개척을 위해 2025년까지 3.4 로봇을 개발해서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굴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극지 자원 활용뿐 아니라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까지 극지 과학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극에서의 생활과 연구 환경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파의 추종을 불허하며 극지 연구소의 연구는 항상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난 13일에는 남극 세종기지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판 구조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적의 연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전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한국이 새로운 슈퍼 항생제 개발에 성공해서 한국을 빛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 섹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민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온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이 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급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에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병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 밍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법을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치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 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제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것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바탕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안전한